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로 학습을 하게 되는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넣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이런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층, 한층, 두층, 세층, 네층, 다섯층 짜리 뉴럴 네트워크 입니다 그래서 입력층 1개, 출력층 1개 그리고 우리가 은닉층 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은닉층이 3개 있는 구조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말도 씁니다 깊은 신경망이라는 뜻이죠 이 노드 하나하나가 다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1, 0.7, 0.8 이런 숫자가 있고 이게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서로 연결 지어져 가지고 이들 간에 숫자가 계속 변형해 나가는 그런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이게 이제 마치 그물처럼 보이죠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그물처럼 보이는 이 숫자들이 계속 변해요 변해가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학습하냐 이게 너무 지금 사실은 이것만 하더라도 되게 압축한 거거든요 100층 짜리 200층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트라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종류 숫자가 뭐 10만개 20만개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은 거죠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어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깔때기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게 일종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체라고 생각을 하면 바깥에서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데이터를 체에다 걸렀을 때 이 아웃풋에서 어떤 것은 물과 기름처럼 이쪽으로 나가고 어떤 것은 이쪽으로 나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걸러내기 위한 체를 우리가 디자인하고 이 모양이 계속 숫자와 함께 변형되는 걸 연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간략화 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이거는 은닉층을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지금 입력이 여기 있고 출력은 두 개만 출력을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이렇게 해서 둘로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개고양이를 이제 1.0 이라는 확률로 무조건 개 아니면 고양이라고 치고 그러면 두 개를 더 했을 때 1.0 100% 해야 되니까 1.0 이 되겠죠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cat 1.0 일때 여기가 0.5 0.5 고 여기가 1.0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 놓고서 한번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랜덤리 이니셜라이저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 가지고 숫자를 초기화를 해요 뭐 0 부터 1 사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넣든지 뭐 0 부터 100 까지 넣으면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수치가 되게 랜덤하게 들어가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다가 개를 넣었어요 이 개가 되게 유명한 개입니다 이 돌아가신 개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로 이렇게 웃는 개가 있습니다 뭐 만화 같이 보이지만 일부가 보기에는 개처럼 안 보일 수도 있죠 여튼간에 이 개를 넣었어요 입력층에 여기 쭉 숫자가 이 개에 해당하는 숫자가 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단이 숫자가 계속 연결되면서 여기 숫자가 변하고 따라 가지고 0.7 0.3 이라고 보시면 0.7 쪽으로 가고 0.6 0.3 0.6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길들이 있겠죠 쭉 가 가지고 맨 마지막에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하고 쭉 연산을 해 봤더니 어떤 것은 도구 쪽으로 갈 수 있고 어떤 것은 캣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나올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더니 이걸 쭉 통과해서 갔던 최종 결과가 이쯤 한 대충 캣 0.8 여기 이 노드가 0.8 도구 노드 위에가 0.2 정도 되겠네요 0.8 0.2 확률로 캣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틀렸구나 아마 감을 딱 잡으실 거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틀렸다 야 너 에러 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backpropagation 이라는 어떤 그 과정이 진행이 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틀렸으니까 여기 여기까지 나오게 된 쭉 체인들이 있잖아요 연쇄들이 있잖아요 그 노드들에 가 가지고 아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만큼 gradient descent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못된 만큼 역으로 좀 더 가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흘러가면서 숫자를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0.7 0.4 였는데 0.7 0.4 땜에 일이 온 것 같아 그러면 0.7을 0.6 으로 내리고 얘는 0.5 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 나가요 그리고 여기 영향을 준 노드의 숫자들이 또 있겠죠 그럼 이것도 숫자를 바꿔 나가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입력층 직전까지 있는 히든 레이어 은닛 계층에 있는 노드의 숫자들이 아마 여기로 오게 된 과정에 의한 어떤 숫자들이 대부분 교정이 될 거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 다시 넣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개의 사진을 다시 입력에 넣는다면 아마도 이 에러 백프로포게이션을 거친 이 신경망에서의 마지막 결론은 조금은 더 캣이 아니라 도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게 이제 숫자가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고양이를 넣었어요 고양이 딱 보시면은 이 고양이도 실제하는 고양이고 이 고양이도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존댓말을 쓰는 이유가 실제 저 개와 아까 보여드린 개와 이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이용됐거든요 개고양이 구별과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실제 존재했었던 고양이라서 개와 고양이라서 모두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특히 이 고양이란 딱 보시면은 딱 보기에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아니죠 아마 우리 애들도 고양이 많이 봤겠지만 내가 흔히 보던 고양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딱 보자마자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이거 강아지 아니야 개 아니야 라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생긴 게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뭐 여튼 이 고양이를 입력에 또 넣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해서 맨 마지막 두 노드가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도구가 0.8에 캣이 0.2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Threshold를 0.5로 딱 끊으면은 개로 판정 나는 거죠 그럼 얘는 고양이인데 개 라고 판정이 돼서 또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똑같죠? 역시 에러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에러백프로포게이션을 거치게 되면 당연하게도 숫자가 또 조정이 되겠죠 숫자가 조정이 돼 가지고 조정된 숫자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번에 넣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개보다는 고양이 쪽으로 좀 가깝게 수정이 될 거에요 그죠? 이런 과정을 천장, 만장, 십만장, 백만장을 넣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 안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숫자들이 계속 조정이 돼서 맨 마지막에는 웬만한 그 사진을 딱 넣어도 다 개나 고양이로 제대로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깔때기가 아까 제가 이 깔때기나 뭐 그물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 필터에다가 어떤 사진을 집어넣든지 간에 최소한 개고양이 판별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이 깔때기가 굉장히 잘 맞출 거고 개와 고양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최적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이 딥러닝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이라 그럴까요? 직관적인 설명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학술적으로 숫자하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면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 다음에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수치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복잡하게 해 봐야 되고 더 좋기는 실습도 하면서 텐서플로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웹에서 집어넣고 이런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번 강의가 사실은 뭐 엔지니어들을 위해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딥러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스키즈 복원의료 부분에서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교양 과정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다 설명을 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